요즘 이렇게 뭐든지 좀 줄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근데 한국 TV를 보면 정말 못 알아듣는 말 너무 많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언니 이씨와 뉴저지 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그 다음에 이것도 문자 보낼 때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NP NP? Nope? 아니에요? 뭐예요? No Problem 아 No Problem NP 아 그쵸 No Problem이라는 답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럼 NP 이렇게 보내죠 그냥 NP만 누가 NP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진짜 못 알아듣을 뻔했네요 자 그 다음에 IDK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IDK 전혀 IDK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IDK I don't know까지 줄여서 말을 하는군요 그럼 비슷하게 응용해서 IDC C? 응 몰라요 I don't care 이거 진짜 많이 써요 그러네 IDK I don't care I don't know 그 다음에 IDC 하면 I don't care 그 다음에 I 하고 C I see 그냥 I see I see 이거를 I 하고 C 이렇게 쓰기도 해요 C만 쓰는군요 네 I see 자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 볼게요 심화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올라왔는데 TTYL TTYL 감 전혀 못 잡으시네요 Talk to you later 오 Talk to you later 왜 톡 근데 TT가 두 번 들어가요 그렇죠 Talk to 아 Talk to you later TTYL 아 톡 그쵸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점점 어려워집니다 네 L T N S L T N S L T 응 오랜만에 만났을 때 써요 아 롱타임러스 롱타임러스 아하 롱타임러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SMH 이것도 진짜 많이 써요 SMH 전혀 모르겠다 이거는 Shake my head 아 Shake my head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쵸 아 쉑드스러워 오 Shake my head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이 약자는 E T A E T A E T A E T A 어 E T A E T A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 아마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 이거 많이 보셨을걸요? E T A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동부 시간은 아니죠? 아니에요 우리 동부 시간이 너무 미국에 오래 살았다 E T A E T A 도착 예정 시간 어 그걸 E T A E T A 이거 비행기 타면은 그 화면에 E T A 해서 밑에 몇 시 몇 분 이렇게 써 있어요 내비게이션에도 써 있고 그러면 뭐 텍스트 같은 거 보낼 때는 E T A 하고 몇 분 이렇게 그쵸? 어 이거를 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E T A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처음 본 거죠 생소하잖아요 그쵸 E T A 하면 못 알아듣죠 이거를 뭘 먹었다는 뜻인가라고 생각을 했대요 스펠링 비슷하잖아요 지금 에이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 미국에 산다고 우리가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까요 이거 사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비속어라고 해요 비속어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참 많이 써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조금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죠 WTF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아 네 그거예요 그거군요 자막 처리해주세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아 그거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이제 그냥 너무나 너무 비속어고 낯은 말이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너무 일상적인 용어로 쓰죠 그거 외에도 저런 말을 저걸 잔속을 뭐라고 한번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을 가끔 쓰긴 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맞아요 뭐 이 밖에 뭐 BRB BRB Be right back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많이 줄이네요 네 친구들 사이에서 아니면 연인 사이에 많이 쓰는 게 XOXO 그건 뭐예요 쏘쏘 오 말 되네요 네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의 뜻이에요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허그 앤 키스예요 그러니까 허그해주고 뽀뽀해주는 입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XOXO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그러니까 손모양이 X고 이렇게 허그 네 아 입모양 키스 네 동그랗게 하고 키스해요?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그러면 이거 이제 그냥 연인들 사이에서 연인들끼리 쓸 수 있고 친구들끼리도 써요 네 저도 제 친구들이 가끔 뭐 테이 케어 이런 의미인가요? 뭐 왜 그런 말을 할까요? 친구들끼리는?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다정한 표시죠 표시로? 아 난 그냥 너 너 좋아해 라든가 그래 뭐 이렇게 애정을 담긴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 친구들끼리 사랑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끼리는 하죠 징그럽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XOXO 허그 앤 키스 허그 앤 키스 난 널 뭐 케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네 테이 케어를 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네 뭐 이거 말고도 정말 줄여서 사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요 맞아요 진짜 못 알아듣고 전혀 모르겠다는 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많이 배운 것 같네요 그렇죠 U2는 한번 써보려고 U2는 한번 써보세요 NP 노프라블럼 노프라블럼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써보고 이게 줄임말이 어떻게 보면요 긴 말을 좀 짧게 함축해서 편리한 것도 있지만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너무 불필요한 줄임말은 조금 우리가 자제를 하면서 당연하죠 그렇죠 조금 순화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BRB 아 그렇죠 TY TY 아 그러네요 우리 TY하고 끝내기 TY하고요 우리 TTYL 합시다 TTYL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네 뉴욕 미니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B bye they only Wam talk to you by